성공한 스터드로 다트를 획득하면 그 다트를 모아가지고 최종 황금 다트판에 명중시키는 팀이 보물을 얻는 트레저먼트가 되는 거예요. 광수 씨의 통역 좀 해주세요. 다트. 골드 다트. 예스. 뿅. 예스. 굿. 아 나 실례합니다. 송중이 형한테 설명 참 저렴하게. 뭐하는 거냐 지금 송중이 형한테.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영어 잘하지. 감사합니다. 영어를 잘하지. 정말 너무 잘하지. 옛날에 잘해 지금. 완전 발음이 한국 형 같아요. 진짜 형. 자. 울트레전터. 아까 이 중국집에 가장 먼저 도착하신. 정국이 형. 어? 자. 이거 열어보세요. 어? 어? 진짜 황금이 형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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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남겨서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미션에 성공하시면 다트를 획득하셔서 최종 황금 다트판에 명중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트를 많이 획득할수록 유리하겠죠. 다트가 하나도 없으면 기회도 없겠네요. 지금부터 팀을 나누겠습니다. 베스트 두 분이 팀을 함께하고 싶은 분을 고르셔가지고 팀을 정할 거예요. 예. 두 명.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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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10분. 아하.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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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짜로. 패. 패. 1 플러스 1. 한 명 남자, 한 명 여자. 이거 좋아. 이거 안 돼. 시원씨가? 저는 그렇다면 능력자 우리 정국이 형이. 시원아. 그래 가라 가. 시원아 같이 가자. 시원아 같이 가자. 시원아 패키지야. 우리 형 내 동생. 나? 나?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팀은 배신자 알았어. 야 이거 위험한데? 어? 자 지금부터 팀복으로 갈아입고 논스탑 레이스를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 형님. 1, 2, 3. 1, 2, 3. 1, 2, 3. 잠시. 소녀. 저녁 피에어 이해가 시작할까? 어 형님. 아 형님. 하 형님. 야 오빠 할게요. 바로 할게요. 나 갈게요. 가자!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다 알아요. 하나, 둘, 셋! 연예 노트하고 끝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액션... 이게 뭐야? 결승선에 병뚜껑을 올리면 통과? 결승선에? 결승선이 어디예요? 여기! 이쪽에서 던지셔서 이쪽 결승선에 가장 가까이 아, 좋아요!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쿨러 사이에서 쿨러 사이에서 쿨러에 했던 거잖아!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병뚜껑을 터쳐서 여기 가까이! 여기! 가까이! 넘어가지 않게! 가장 가까이 도착한 지김 팀이 먼저 바로 다음 장소로 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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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뭐 아시죠? 형, 바로 해보실까요? 이건 감각이니까요, 이거는 또. 우리가 잘하거든요. 성룡이 형은 이런 거 귀신같이. 그럼, 또. 감각이니까. 먼저 한 번 ajudar 나면 아이들이 흥행하라고! 아,iredage em Najah! 애õa! Guys, emotive Red have come my charge! 와... 지금 about it? 가위바위보! 이검아 call mepal! 승희 씨,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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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일 마지막이었게요.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